일본처럼 초고령 사회에 일찍 진입한 나라에선 치매 간병 보험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돌봄 지연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민간 보험이 보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는 2018년 기준 75만 명, 오는 2024년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4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20%가 노인인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7조 5천억 원인 국내 치매 관리 비용은 2050년 10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약값부터 간병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민간 보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사례가 주목됩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고령화와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 학대와 더불어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자회사 업종에 건강, 의료, 간병 컨설팅 업무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보험사들은 치매와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해 공적 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의 가장 적극적인 손포재폐그룹은 간병 도우미 자택상주 서비스와 돌봄 제공 고령자 하우스, 치매 케어, 식사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지금 치매 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치매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인 요양 서비스와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지금 발전해 있다. 국내에서도 보험사가 치매 보험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더라도 제대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보험을 더 세밀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일본처럼 치매에 걸리기 전 단계에서 예방 케어까지 보장하도록 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